크게 우려되는 곳 중에 하나죠. 진앙지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광의 한빛 원전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발생 당시 광주 전남의 상황을 손민주 기자가 정리합니다. 진앙지인 전북 부안과 가까운 담양군의 한 마트. 진열대에 놓인 상품들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인근 지역인 장성의 소축사. 축사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이 20초 가까이 흔들립니다. 진동은 광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출근길 도로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42킬로미터 떨어진 한빛 원전은 다행히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한평과 장성에서는 진도 4, 광주와 전남 내륙은 진도 3, 해안은 진도 2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전남에서 진도 4 이상의 진동이 감지된 건 201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입니다. TV를 보고 나서 지진인지를 알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라고 우리 전남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일 동안은 여진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지진이 감지되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